침팬지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고, 날것보다 조리된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펠릭스 바르네켄과 예일대 진화생물학자 알렉산드라 로사틴은 콩고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2년 동안 실험을 거쳐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침팬지 앞에서 날고구마 조각을 플라스틱 조리기구에 넣고 마치 요리하는 것처럼 흔든 뒤 안쪽에 미리 숨겨놓은 익은 고구마 조각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침팬지의 90%는 날고구마를 그냥 먹지 않고 조리기구에 넣어 1분 동안 조리 과정을 기다린 뒤 구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또 60%는 조리기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날고구마에 대해서도 날것으로 먹지 않고 요리해서 먹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침팬지도 조리기구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